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인가를 잘 생각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보금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은혜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계획과 뜻이 열렬지는 역사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좁은 문이라는 이 말이 정말 말하기도 어려운 얘기죠 좁은 문 넓은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편하고 아무 부담이 없는데 좁은 문이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한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는 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듯이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누가 보곤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으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하도 주인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영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작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이 훈딱하고 또 모든 세계가 세상이 썩었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썩은 게 아닙니다 썩은 그 속을 안 보고 겉을 보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은 좁은 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이 누가 보곤 9장 5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근하실 기약이 다 되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보곤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이라 보곤을 들고 나가서 죽은 사람 숨겨 온 거죠 아주 영광의 죽음을 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요한보곤 11장 9절에는 낮이 12시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모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밤에 다니는 문은 넓은 문이고 낮에 12시 그때 들어가는 문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10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기쁨이 충만한 길로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내 발이나 손이 범죄하거든 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옵니다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게 아이고야 범죄하면 영적으로 벌써 찍음을 받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쫄뜩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번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쫄뜩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 거지 두 손이 멀쩡해서 지옥불에 터지는 대거느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누누이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좁은 문 얘기를 많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으니까 좁은 문 성지술래 가면 내가 한 번 그런 느낌이 있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문이 사람을 기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대문이래 큰 문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뒷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이드가 좁은 문입니다 낮아진 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야 돼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는 어떤 상징적인 예표를 해놨다는 좁은 문으로 만약에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문을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오겠어요 요새 세상에 미니스카트 입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안 오지 교회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좁은 문이 그런 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지금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신장 높바닥으로 넓은 데로 넓은 데로만 좋아해 어려운 얘기를 하면 싫어해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하는 걸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기도하자는 말이나 성경 많이 읽자는 말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어요 외롭고 외로워요 외로워 이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화려한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라든지 전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좀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의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두 팔이 멀쩡해서 달리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라도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시사장 6절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들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분명한 말이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 이렇게 말씀을 줄여서 잘 생각해보면 좁은 길입니다 그게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저도 그랬지만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런 말은 다 빼버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걸 뺀다고 그래요 좋은 말만 해가지고 성경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자 성경은 영원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 건 없네요 그러면 아 그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 뺐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어려운 길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맞다 좁은 길 다음 주 일요일 내가 설교가 제목을 잡아놓기를 이걸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 아니 평소에 다 그런 말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멘하고 맞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한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 어디다 좋게 해야 돼요 사람 좋게 그건 좋은 길이죠 좁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 좁은 길입니다 이게 다음 주는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자 이게 제목이에요 누가 복음 13장 23절에 구원받은 자는 좁은 문으로 온다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리 와야지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난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좁은 길로 오는 사람이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영생으로 가는 길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거기가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 좋으니까 겉으로는 좋은데 그 내막 쪽으로 보면 더 어렵단 말이에요 찾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많고 많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들으면 그래요 찾는 이가 적은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가 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 좁고 협착하니까 그 길로 잘 안 온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게 초대교회를 하나로 한 절로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2장 47절로 그 뒷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 한 절만 마음을 같이해야 됩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전에 모이기를 또 힘써야 돼요 성전에 모이지 않고 자꾸만 딴 데서 모이려고 그래요 빵집에서 모이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서랍에 가서 모이자고 그러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좋긴 좋죠 가서 먹고 그런데 그런데 일단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것이 좁은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지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떡을 떼며 성전에 모여있는 것도 그렇지만 떡을 뗀다는 말은 여기서 떡이라는 말은 그냥 육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떡도 떡이지만 말씀입니다 말씀 서로 말씀을 서로 나누며 그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순전한 마음으로 안 먹으니까 음식을 먹고 최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순전한 마음으로 먹어보세요 쓴바구도 먹어도 쓰지 달라 근데 쓴바구는 쓴 게 약이에요 내가 오늘 우리 노인에 몇 사람 모였는데 무슨 약을 이렇게 먹어요 여기서 무슨 약이야 그랬더니 알 거 없대 그랬어요 내가 진통제구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새로 나온 진통제는 노랗더라고 노란데 먹었는데 입에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혓바닥에 닿았나 봐 모르는 줄 알아요 나한테 어우 되게 쓰다 그랬어요 쓴 게 약이야 먹어 그랬더니 허리 다리가 허리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갔는데 9월 달에 예약이 돼 있고 약 먹고 그냥 있으라고 그러는데 걷질 못해 사람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 이민 와서 운동 못 하고 세탁소에서 한 20년 있다 보니까 이제 골골 하는 거예요 왜 서서 매일 프레스 하고 서서 매일 뭐 이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 되고 아침에 또 일찍 가서 또 나오고 한 20년을 그걸 하다 보니까 운동 할 시간이 없어 요새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다 늙어서 다 망가진 거니까 막 허리 다리가 아파서 죽겠대요 얼마나 불쌍한 아주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생각하면 야 난 그래도 세탁소는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서 나도 청소는 몇 년 해봤어 그랬더니 청소는 움직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청소는 쓰레기 수거하고 막 가서 버리고 그러니까 운동이 되는 거래 그래서 말이 되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운동이요 쓰레기 치는 게 운동이래요 그래서 안 아픈 거래 하여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좁은 길로 오고 좁은 길로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이 아 그게 무슨 십자가가 무슨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성경에 그리고 구원으로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능력이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214장 4절에 가보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얼마나 가사가 멋있어요 우리에겐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에는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이 길로 도망갑니다 십자가가 가는 길에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티미언 십자가 아닌 거 비슷한 걸 가져가니까 악한 영들이 액기 그러고 다 댐벼든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이니라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이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가만히 보면 열매들이 없어 열매 여기 오늘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컹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그런데 끝판에 뒷심이 약해가지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초심에 열심히 일하고 중심은 그냥 그럭대로 하다가 뒷심을 잃어버리니까 열매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열매가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맺어요 말은 니나 내나 말은 사랑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면 아이고 뭐 그게 우리 형편에 지금 안 된다는 나도 그러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열매가 없어서 그렇다고 열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오늘은 제가 좀 좋지 않은 얘기 같죠 불에 던지고 손발을 다 찍어버린다 좁은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느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야 생명의 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쁜 환경이 올 때 아 감사합니다 이 길을 통과하면 좋은 게 오게 됐어요 우리말의 그런 거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호사다마 꼭 좋은 일이 앞에 오면 오보려고 그러면 나쁜 일이 먼저 와서 깔짝깔짝거려요 거기에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삶 열매가 맺어지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항상 우리가 수고의 떡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수고의 떡이 헛된 건 열매가 없어지는 거죠 수고하고도 이 건 수고하고 열매가 안 맺어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보면 13장 27절에 하반절에 행악하는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나를 떠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죠 행악하는 나를 쫓아가면 넓은 길입니다 누가 보고 13장 30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분명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우리 사명자들은 이런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일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좁은 길로 가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 사람 길이 생명의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물어볼 게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될 길이 그런데 사람들은 안 간다고 355장이 그렇잖아요 부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고리다 아골골짝도 가고 사랑 안 꼭 한대 그런데 진작 가라 그러면 그건 찬성과 가사죠 신학교 학생들이 질 잘 부르는 게 통역서 나온 게 355장이래요 목청에 막 힘줄이 올라가죠 부름바다 나선 이러면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럼 너 아프리카 갈래 그러면 노우 저기 우간다라 한번 가볼래 요새 우간다라 좋아졌지만 옛날에 우간다라 안 간다고 어디로 갈래 그러면 필리핀 아주 만만한 곳 동남아시아 아까 말했죠 동남아시아 가면 물질 조금만 가져가도 호화스럽게 살 수가 있거든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그건 넓은 길이다 그런 말이 좁은 길은 남이 안 가는 곳 남이 하지 않는 곳 그런 거를 하고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것도 난 참 감사해요 나는 좁은 길은 아닙니다 넓은 길은 아니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감사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넓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좁은 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는 겁니까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문을 두드려라 좁은 문이 있나요 그게 이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좁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아멘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모든 길이 좁은 길로 가다가 다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현재보다 더 낮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 때 좁은 길로 갈 때 좁은 곳으로 자꾸만 타고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리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또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찾는 자가 적은 곳으로 가지 말고 찾는 자가 적은 곳으로 가세요 거기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자가 많은 길은 신장로 바닥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은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좁은 문의 역사는 성경에 온 곳을 찾아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좁은 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세계 곳곳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